홍의각당 신사부터 참나 접속이 가능하잖아요. 신사부터 참나 접속이 가능하면 이미 자기가 부처라는 것을 자각해야 됩니다. 참나 접속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참나는 하느님 짜리거든요. 참나에 접속하는 순간 나는 부처죠. 그리고 내 애고는 부처의 분신이 되는 겁니다. 내 참나는 하느님이 되고 내 영은 하느님이오 부처고 내 호는 내 애고는 하느님의 분신이 되는 겁니다. 하느님의 자녀, 부처의 자녀 이렇게도 말하죠. 불교에서 불자라고 그러죠. 기독교에서 하느님의 자녀라고 하고요. 이걸 자각하려면요. 자기의 본질이 하느님이고 부처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자리가 참나 자리거든요. 그래서 시공을 초월한 불변의 나의 본래 모습과 접속을 하면 그 자리는 알아차리는 자리고 존재감의 자리죠. 내가 존재한다는 느낌 못 느껴보신 분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사실은 무의식적으로 지금 느끼고 계세요. 내 안에 영원한 내가 있지. 늘 현존하는 내가 있지 하는 거 다 느끼십니다. 그 자리를 자각하게만 도와드리는 거예요. 몰라만 하면 돼요. 세상 쉬운 게 몰랍니다. 내 이름도 몰라. 과거도 몰라. 미래도 몰라. 오직 존재할 뿐이야. 오직 알아차릴 뿐이야 하고 존재하시면 이 자리에 만족해 하고 몰라 괜찮아를 쓰시면요. 자명해집니다. 그 자리가 또렷하고 자명해지면서 자명한 진리도 알아져요. 내가 부처구나. 내가 하느님. 이 자리가 내 모든 생각감, 오감의 근원이구나. 거기에 모든 걸 맡기고 살면 되는구나. 드디어 내 중심을 찾았구나. 내 우주의 가장 핵심을 찾았구나. 이 생각 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체험을 하시면 그 생각도 따라서 와요. 그래서 적절하게 홍의각당이 도와드리면 그 생각이 체험에 기반해서 자연스럽게 정립됩니다. 이거 처음에 아시면 신사란 말이에요. 홍의각당에서 진리를 확신했다고 해서 신사. 물론 이 개념도 점점 더 보강돼야 되지만 이것만 알아도 어디입니까. 아 여기가 참나구나. 내 생각감, 정보감, 내 마음의 근원이구나. 여기다 앞으로 모든 걸 맡기고 살아가면 되겠구나. 힘들 때도 참나 자리에 접속해서 해결하고 괴로울 때도 참나 자리에 접속해서 기쁠 때도 참나 자리에 접속해서 해결하면 되는구나. 이거 아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권해드리는 게 신사만 되셔도 참나 만나시잖아요. 그러면 많이 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5분씩만 투자하시면 좋겠어요. 정 시간이 없으면 1분이요. 조금이라도 여유 있으면 5분. 그래서 5분 정도를 참나 접속. 몰라 괜찮아 해가지고 참나 만나는데 한 5분이라도 수시로 한번 접속해 보세요. 한번 만날 때 한 5분 시간은 써보세요. 접속. 접속해가지고 아 접속해 있으면서 이 자리가 참나구나. 생각감, 정보감이 다 여기서 나왔구나. 이 진리인가 하는데 한 5분 써보세요. 이 외에도 홍의각장에서 제시하는 14조 진리 중에 쉬운 거라도 과거에 집착하면 안 되겠구나. 미래를 너무 걱정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진리도 인과해 보시고 영양권, 자기 영양권 신사부터 이렇게 참나 자리에서 자명할 때, 머리 맑을 때 그 참나에 대한 체험에 기반해서 자명한 생각 끌어내는 데 한 5분씩 써보세요. 그리고 힘든 일 있고 괴로운 일 있을 때 지금 내 마음에 일어나는 이 생각감, 정보감도 참나 작용이구나. 참나 접속해가지고 알아찰때 고소리가 나오죠. 그렇구나. 참나한테 맡기고 한번 원래 참나에서 나왔으니까 생각감, 정보감의 별스러운 거라도 다 참나에서 나온 거니까 맡기고 한번 녹여보자. 여기 한 5분만 써보세요. 접속 인과 맡김에 각각 한 5분씩만 써보세요. 이렇게 이걸 한 세트로 해가지고 수시로 해보세요. 신사부터 가능하잖아요. 참나 접속 되시니까 해보세요. 그러면 5분 동안은 부처입니다. 참나에 접속해 있거나 참나 자리에 질 인과하거나 참나에게 내 근심 걱정을 맡겨서 해결해 보거나 다 부처로서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부처로서의 삶이잖아요. 접속 인과 맡김 다 참나 접속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참나에 접속해 있는 동안은 부처다. 5분 접속했으면 5분 부처다. 그리고 5분 부처였으면 5분 개벽이다. 내 마음에서는 정토가 지상천국이 펼쳐졌다. 정토다. 하느님 뜻이 구현됐고 부처님 뜻이 구현된 자리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신사 이후 대사까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수시로 5분씩 해보세요. 수시로 5분씩 하시다 보면 5분씩 몇 세트를 이어갈 수도 있겠죠. 그냥 5분만 하고 빠져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5분씩 자꾸 접속하시다 보면 점점 참나라는 게 늘 함께하는 거지 5분 접속할 때만 있는 게 아니구나 라고 알면 여러분은 그 공부하는 기분이 하루 종일 흐리시면 여러분은 정사도 되시고 더 나아가 대사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정사까지 일주보살 정도의 실력인 정사까지 되는 것도 5분씩 수시로 접속하시다가 그게 연장돼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시려고 봅니다. 5분씩 5분 몰입 제가 5분 몰입의 저자거든요. 5분 몰입 5분 개벽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5분 부처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5분 몰입